settle 을 좀 보시겠습니다. settle, settle, 서서히 가라앉다 혹은 뭐뭇을 가라앉히다 라는 뜻입니다. 물속에 침전물이 가라앉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되다 혹은 안정되다, 진정시키다, 안정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어떤 문제나 쟁의, 분쟁 등을 해결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settle a dispute, settle a dispute, dispute, 분쟁을 해결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분쟁을 해결하다, settle a dispute, we are going to settle our differences, our differences, 우리들의 이견을, 이견 또는 불화를 differences라고 합니다. 이견을 혹은 불화를 해결할 것이다, once and for all, 완전히, settle something out of court 라는 표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settle something out of court, 어떤 것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다, 즉 합의하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하다, 예문 보시면 the case was settled out of court. 그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즉 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settle for...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settle for... 뭐뭐로 만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injuries and illness, 부상과 질병이죠. 부상과 질병이 force the team, 그 팀으로 하여금 뭐 뭐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force the team to settle for third place, 3위로 만족하도록 강제시켰습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그 팀은 3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팀은 3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settle for third place, settle for third place. 그 다음에 settle for second best, settle for second best. second best는 차선을 의미합니다. 차선, 차선의 것 혹은 차선의 사람 등등이요. 그래서 이 표현 익혀두셔야겠죠. settle for second best, 차선으로 만족하다. why settle for second best? 왜 차선으로 만족하느냐? when you can have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왜 차선으로 만족하느냐? 이때 the second best는 차선체계 될 수도 있고, 차선의 물건, 차선의 선택 등등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